지금 대부분의 국내 공공기관들은 월급체계, 즉 보수체계가 호봉제로 돼 있습니다. 정부가 해서 이거를 올해 안에 직무급체제로 바꾸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.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유정훈 기자, 그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. 현행 호봉제인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직무급제로 전환기로 한 정부계획이 무산됐습니다. 호봉제는 연차가 쌓이면서 성과와 관계없이 임금이 오르는 제도입니다. 직무급제는 직무의 성격, 난이도, 책임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. 김동연 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철밥통 구조를 깨기 위해선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연내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. 그러나 연내 개편이 무산되면서 임금체계 개편은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. 고용 안전성을 먼저 강화하면서 직무급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. 기재부는 노동계에 반발해 이해관계자 조율에 실패하면서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. 호봉제를 직무급으로 바꾼 건 완전히 부채의 자체가 바뀌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나게 강한 거죠.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내년에 우선 추진키로 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커 실제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. SBS CNBC 류정훈입니다.